두 번째 이슈는 바로 금리 인상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지난해에 금리 인상 두 번을 다 내겠는데 과연 1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이 될지 이것의 영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 이번 주에 열립니다. 금리 인상 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금통위, 금요일 날 금통위가 열리죠. 일단 작년에 두 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 1.6%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테이퍼링하고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국내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5% 오르면서 10년 내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물가 안정 목표가 2%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고 문제는 올해도 2% 때는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글로벌 공급망 부족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제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린다 쪽으로 좀 더 시장에서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이번 달에 또 한 번 오르게 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아마 3월에 정도에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포트를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성장주에 좀 많이 비중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좀 팔고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관련돼서는 일단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성장주가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또 성장주가 다시 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도 한 두세 번 정도 미국도 한 서너 번 정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좀 성장주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융주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게 손보사나 아니면 생명보, 은행주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실선보험 관련된 또 보험료 인상 관련된 이슈도 같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은행,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손보지 쪽으로는 아마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어떻게 좀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말씀 아까 해주신 대로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 지금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좀 눌리지만 금리 인상을 단해가고 나면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테이퍼링 이번에 얘기가 나오면서 테이퍼링 한다라 한다 할 때 나빴거든요. 계속 안 좋다가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고요. 올라가면 일단 그거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시점에서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영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상,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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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